하이브리드 하고 있는 거예요?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마캉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였는데? 팝콘 먹을래? 하면 되는데 팝콘 먹을래? 그런 게 많구나 이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는 팝콘이지 너가 봐도 팝콘 먹어야지 팝콘 먹지 저는 제 재능은 하는 거에 비해 되게 호감이에요 근데 그거 엄청난 재능이에요 진짜 재능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스태프분들도 그러면서도 너무 이뻐해야 할 스타일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팀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특이한 거 같냐? 누가 제일 정상인 거 같냐? 라고 물어보면 늘 1등에 꼽히는 멤버가 마크 형이고 아, 정상? 특이한 거 제일 정상으로 꼽히는 멤버가 저래요 뭔 소리야? 이거 또 진심이야? 풀 스토리 얘기해도 돼요? 풀 스토리 조철로 심해 조철로 아, 레전드 아, 이 웃긴다 레알이야? 대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미가 없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 없다는 거지 감사합니다.